김주동 추리소설 탈출 낯선 남자의 방문에 아내는 놀란 듯했다 친구야 아내는 뜻밖이란 얼굴로 나를 보았다 아까 전화했잖아 친구 데려간다고 아내는 흘려들은 게 틀림없다 민소매 셔츠에 반바지 차림으로 소파에서 지금까지 등굴다 막 일어난 모양이었다 헐렁한 셔츠 아래는 아마도 맨가슴일 거다 집에선 브레지어를 착용하지 않았으니까 거실로 물러서는데 언뜻언뜻 가슴골이 보였다 나는 화가 났다 친구를 데려온다고 분명 전화를 했는데도 옷조차 갈아입지 않았다니 난 불안하게 창호를 흘깃거렸다 창호는 눈에 기름이라도 낀 듯 번들번들 아내의 몸을 살피고 있었다 아내는 자신의 옷차림 때문인지 얼굴을 붉히며 간단히 인사하곤 이내 부엌으로 몸을 피했다 창호는 그런 아내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아내는 160cm가 조금 넘는 글래머에 가까운 몸매의 여자였다 얼굴은 몸매와 달리 청순하게 생긴 편이었다 분명히 창호 마음에 들었을 거다 놈의 두꺼운 입술 틈으로 두툼한 혀가 움직였다 창호는 기름으로 반질한 펑퍼짐한 콧등을 쓱 훔쳤다 아내를 보고 무슨 생각을 할지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었다 난 창호를 거실 소파로 데려갔다 지금이라도 아내가 방으로 들어가 겉옷이라도 걸치고 나왔으면 싶었다 창호는 쓱 둘러보더니 입을 뗐다 이 새끼 성공했네 성공은 무슨 아내는 부엌에서 방으로 들어간 뒤였고 방에서 나와 곧 차를 내왔다 내 바람대로 겉옷을 하나 껴입고 있었다 뜨듯한 차를 한 모금 마시던 창호는 찻잔을 툭 내려놓으며 청했다 술 같은 건 없어요? 아 술이요 아내는 창호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냉장고로 달려가 맥주를 몇 병 내왔다 아내가 병따개를 찾으러 두리번거릴 때 창호가 허세를 부리듯 말했다 괜찮아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맥가이버 칼이었다 불빛에 반짝거리는 칼날을 보자 나는 불쾌한 기억이 떠올랐다 아직도 가지고 다니네 칼날을 새삼 살피던 창호가 그 눈길을 걷어 역시 칼을 보고 있던 아내에게 향했다 아내가 창호의 눈길을 보고는 놀라 시선을 돌렸다 창호는 거품 흐르는 맥주를 들이켜며 기분 좋게 말했다 이렇게 불쑥 찾아와서 미안해요 아 네 괜찮아요 되먹지도 않은 예의를 차리다니 나는 그런 창호가 역겨웠다 그런데 아내가 쓸데없는 질문을 던졌다 처음 뵙는 분 같네요 결혼식장에서도 못 뵌 것 같고 창호가 아내를 보며 씩 웃었다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거든요 죄송합니다 부조도 못하고 아니요 괜찮아요 그냥 궁금했어 이놈이 내 얘기를 한 적이 없나 보네요 중학교 동창이에요 고등학교도 같이 다녔는데 제가 전학을 가는 바람에 절친한 사이였는데 안 그래? 난 얼떨결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 나서 대화는 한참이나 끊어졌다 창호는 맥주를 다 마시고도 일어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집에 온 지 한 시간 가까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내가 입을 가리고 하품을 했다 그걸 창호가 봤는지 꼼틀거리며 소파에서 일어섰다 그만 가봐야겠다 근데 화장실이 어디냐 창호가 화장실로 들어가고 나서 아내가 나를 즉각 쏘아보았다 가고 나면 두고 보자는 얼굴이었다 민망할 정도로 창호의 소변소리는 컸다 마지막으로 방귀까지 시원히 붕 끼고 변기물을 내렸다 물 내려가는 소리가 시끌벅적했다 그렇지 않아도 불편한 내 마음을 심란하게 휘젓기에는 충분했다 창호는 일어서는 아내에게 지나칠 정도로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잘 있다 갑니다 난 창호를 따라 문 밖으로 배웅차 나왔다 멀리 나올 거 없다 나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주었다 엘리베이터 앞에 우리는 말없이 서 있었다 창호는 떼 낀 흰 운동화를 구겨 신고 있었다 자주 좀 보자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창호는 툭 내 어깨를 세게 치곤 엘리베이터로 올랐다 그는 가볍게 손을 들었다 그의 모습이 닫히는 문으로 인해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그 사람 뭐야? 아내는 들어오는 나를 향해 꽥 소리를 질렀다 미안해 난 대꾸를 하지 않았다 물론 아내는 그런 사과의 말이나 들으려고 화를 낸 건 아니었다 창호에 대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었다 그런 친구기에 저녁 늦게 찾아와 제 집이냥 그러고 간 거냐고 그러니 내 사과에 아내는 열불만 났을 것이다 답답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라고 뭘 더 바래 아내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난 현관 옆에 있는 방으로 들어왔다 그렇지 않아도 싸움이 잦던 터라 며칠 전부터 각방을 쓰고 있었다 오늘쯤 해서 기어들려 했지만 창호의 등장으로 물거품이 돼버렸다 나는 침대에 누워 팔베개를 하고 가만히 천장을 보고 있었다 잠들려 있었지만 몸만 뒤척였다 잠자기는 틀려먹었다 여기고 안방으로 향했다 안방 문 앞에 이르자 아내의 말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다 6개월 전 돌아왔다는 그 첫사랑하고 통화를 하고 있는 게 틀림없었다 분명 창호랑 내 욕을 하고 있겠지 욕쯤이야 실컷 하라지 그것뿐이라면 상관없었다 그게 아니다 보니 문제다 내 욕을 실컷 하고 난 뒤에 아내가 무슨 짓을 할지 생각하니 분노가 끌어올랐다 별것 아닌 일에도 아내가 각방을 고집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그 새끼와 폰섹스를 즐기려는 거다 그런 이유로 아내는 각방을 강요했고 그걸 알면서도 난 화를 낼 수 없었다 날 바보 같은 놈이라 해도 별 수 없다 화를 내는 것도 훈련이 필요한 법 어설프게 화를 내봤자 돌아오는 건 서글픈 자신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장인 내 회사에서 일하는 능력 없는 사원 수화기에 대고 그놈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위를 할 아내를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문이라도 부수고 쳐들어가고 싶었지만 손잡이를 잡은 내 손은 부들부들 떨리기만 할 뿐이었다 남몰래 좋아하던 여자를 다름 아닌 창호가 맘껏 유린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던 그때도 그랬다 창호는 대구에서 진동으로 전학을 왔는데 중학생 치곤 꽤 큰 편이었다 175cm가 조금 넘는 신장에 살집도 두둑했고 나이에 비해 몇 살 더 들어보였다 창호는 전학 온 지 몇 주 만에 아이들 사이에서 전설이 됐다 싸움 좀 한다는 녀석들을 하나씩 자기 발 아래 쓰러뜨렸고 곧 상대할 놈이 없어졌다 스위스 군용 칼인 일명 맥가이버 칼을 가지고 다녔는데 정작 싸움을 할 때는 사용하지 않았다 상대를 쓰러뜨린 뒤에야 그 칼로 상대의 볼을 툭툭 쳐대곤 했다 패배자는 더 없는 두려움과 동시에 모욕을 느꼈을 것이다 난 옆반이었는데 말로만 그에 대해 들었을 뿐 자세한 건 알지 못했다 창호가 내 인생에 끼어든 건 내가 복도 창문에서 지우개를 털던 중 분필가루가 바람에 날려 복도로 다시 밀려 들어왔을 때였다 하필 그때 그가 지나가고 있었던 거다 창호는 마른 기침을 뱉었다 내가 돌아봤고 눈이 마주쳤다 창호는 경멸하는 눈으로 나를 봤고 난 미안하다는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뒤 복도를 걸어가는데 그가 뒤에서 불렀다 나는 흘깃 쳐다보다 심장이 오그라드는 듯했다 그가 맥가이버 칼로 자기 목을 베는 시늉을 한 것이다 난 그냥 교실로 들어와버렸다 수업을 마치고 교실을 나오는데 그가 나를 불렀다 내가 돌아봤다 왜 갔는데? 못 들었는데? 나는 휘청 쓰러지고 말았다 그가 주먹으로 내 따귀를 갈겼던 거다 거짓말 깔래? 다 들은 거 안다 이 새끼 난 감당하기 힘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저절로 눈물이 고였고 이런 날 창호는 말없이 지켜보았다 창호에게 맞은 따귀한 대로 창호와의 본격적 인연이 시작됐다 창호는 다른 아이들에게 날 친구라고 소개했지만 난 창호를 친구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창호 곁에 붙어 다녔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창호의 의지였다 난 네가 맘에 들어 기지배같이 생겨가지고 창호는 내가 귀엽다며 볼을 톡톡 때렸고 엉덩이를 툭툭 쳤다 다른 아이들한테 난 어디까지나 창호의 애완동물쯤으로 인식됐다 그런데 차츰 창호의 애완동물로 지내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날 괴롭히던 아이들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창호한테만 잘 보이면 그만큼 학교 생활이 편했다 더욱이 창호는 선생들한테도 인기가 좋았다 창호 아버지가 무슨 사업을 했다는데 선생들한테 학교 후원금 명목으로 상당량의 뇌물을 먹인다는 소문이 자자했다 그 당시 창호의 관심은 단연 여자였다 창호는 외설 잡지를 가져와 돈을 받고 빌려주기도 했는데 물론 난 공짜로 맘껏 볼 수 있었다 난 잡지 정도에 만족했지만 창호는 잡지 따위에 만족할 놈이 아니었다 창호는 큰 덩치에 어울리게 나이를 부풀려 여고생들과 어울렸다 그 중 한 여자를 내게 자랑스레 소개해 줬는데 난 그만 한눈에 반하고 말았다 그 여자 때문에 소가리를 하고 있을 때 손이 스치는 것만으로도 억제할 수 없는 불쾌한 긴장을 느껴야 했을 때 창호는 이미 여러 번 그 여자와 잡지에서나 봄직한 짓을 했다는 소문이 있었다 그런데 내 서툰 감정은 곧 들통나고 말았다 그 여자 앞에서 얼굴을 붉히고 있는데 불쑥 그 여자가 입을 뗀 것이다 얘 내 좋아한대 아니? 난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창호는 뜻밖이란 얼굴로 놀랍다는 얼굴로 나를 놀렸다 오 그렇단 말이지? 난 모멸감을 느꼈다 단호히 부인하고 그 자리를 도망치듯 벗어났다 그 다음부터 나는 그 여자를 증오했고 창호 앞에서도 화가 난 듯 입을 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밤 난 창호를 따라 여관으로 갔다 거기서 창호가 건넨 소주를 들이켰다 첫 음주였다 하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다 옆방으로 날 데려갔는데 그 방엔 낯이 익은 여자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채로 있었다 창호는 대뜸 여자에게 다가가 여자의 치마를 들쳤다 항상 소지하던 맥가이버 칼로 차가운 칼날을 흐릿한 핏줄 어린 허벅지에 대고는 팬티 쪽으로 가져갔다 그 칼날은 유달리 반짝거렸다 창호는 소박한 꽃무늬 팬티를 한 손으로 내렸다 난 그 광경에 눈을 떼지 못했다 뭐해 좋아한다며 난 떨기만 했다 이 새끼 친구니까 특별히 주는 거다 잘해봐 설마 이것도 가르쳐줘야 되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서 툭 어깨를 치고 나가버렸다 난 그저 꼼짝 못하고 그 밤 오한에 떨기만 했다 새벽녘이 됐을 때 방을 나왔고 그날 등교를 하지 못했다 독감에 시달리며 이불 속에 처박혀 있었다 그날 오후에 창호가 병문 안을 왔다 걱정 마 처음엔 다 그래 난 차마 하지 못했단 말을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창호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그 뒤에도 내가 보는 앞에서 그 여자를 데리고 다녔다 몇 개월 뒤 그 여자를 차버리고 다른 여자를 데리고 다녔다 창호한테 여자는 그런 존재였다 그땐 우둔하게도 자기 여자마저 내준 창호에게 고마움을 느꼈다 나를 우롱했다는 걸 세월이 지나 깨달았지만 그때는 창호를 진정한 친구라 여겼다 예상치 못한 더 큰 사건 앞에 이런 우정도 무너지긴 했지만 그 당시 나를 함부로 대하는 아이들은 없었지만 한눈만은 예외였다 그는 대놓고 나를 무시했다 창호 새끼한테 개처럼 빌붙어가지고 잘난 척은 난 그 새끼를 두들겨 패주고 싶었지만 내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난 이를 갈았고 마침 그가 내 뒤통수 한 대 갈긴 걸 부풀려서 창호한테 일렀다 창호는 그를 학교 뒷산으로 데려가 흠씬 패주었다 야! 네 차례다! 난 쓰러져 버둥대는 새끼의 허리와 등을 차고 밟았다 그가 사력을 다해 주먹을 휘둘렀고 그 주먹에 나는 다시 쓰러졌다 그 모습을 본 창호가 그 새끼의 옷깃을 잡고 일으켜 세워 얼굴을 내리쳤을 때였다 그 새끼가 쓰러지더니 그만 삐죽하게 튀어나온 바위에 뒤통수를 찍고 말았다 그는 바위에서 미끄러져 흙바닥에 엎어졌다 그의 뒤통수는 피로 흥건했다 톡톡 건드렸는데 기척이 없었다 창호도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지만 정신을 차리곤 나를 달래기 시작했다 땀으로 흠뻑 젖은 나는 두려움에 바들바들 떨었다 우선 치우자 빨리 창호가 시키는 대로 바위 뒤편으로 시체를 옮겼다 그날 밤 삽일 가져온 창호는 대충 땅을 파고 시체를 묻었다 난 옆에서 도왔다 시체를 묻은 흙을 꾹꾹 밟던 창호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중얼거렸다 이건 절대 비밀인 거 알지? 부담까지 난 당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며칠 뒤 경찰이 학교를 들락거렸고 그들은 죽은 새끼가 마지막으로 사라지기 전 날 만났다는 증언을 얻어냈다 교무실로 끌려간 난 선생이 가진 회유와 경찰의 윽박지름에 그만 입을 열고 말았다 그렇게 1학기가 끝났고 악몽 같은 방학을 보낸 다음 등교했을 때 상처리가 나한테 왔다 넌 죽었다 이제 창호가 어찌 된 일인지 학교로 돌아오게 됐다는 것이다 동기도 없고 증거도 없어 풀려났다는데 창호의 아버지가 돈을 썼다는 소문이 더 힘을 얻었다 창호가 돌아온다던 그날 난 화장실도 가지 못했다 오줌을 쌀지경이 돼도 자리에서 일어서지 못했다 나를 진정으로 걱정해주는 아이는 아무도 없었다 선생들은 신경조차 쓰지 않았다 창호가 온다는 소식을 내게 알려준 상처리는 불쌍하다는 얼굴로 지나갔다 난 철저히 혼자였다 나 혼자 해결해야 했지만 방법 같은 건 없었다 화장실 가는 것마저 잊어버리고 넋이 나간 채 수업이 끝나기만을 빨리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만을 기다렸다 마지막 수업시간 뒷문이 드르륵 열리며 교실로 들어서는 창호를 보고 아이들이 웅성거렸다 난 창호를 볼 엄두가 나지 않았다 창호는 걸상을 소리내 빼고 앉았다 나는 책상에 고개를 쳐봤고 무슨 해결책이라도 찾아볼까 머리를 굴렸지만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다 난 죽은 듯 엎드려 있었다 가끔 누군가의 헛기침 소리가 날 화들짝 놀라게 했다 난 수업이 끝나자마자 가방에 책을 쑤셔놓고 앞문으로 해서 재빨리 교실을 뛰쳐나왔다 오줌이 마려웠지만 참고 뛰었다 하지만 상처리를 비롯한 몇 아이들이 날 붙잡았고 난 화장실로 끌려갔다 창호는 표정이 없었다 고개 들어! 내가 슬쩍 고개를 드니 큼직한 손바닥이 얼굴로 날아왔다 머리가 흔들거리는 느낌이었고 얼굴 전체가 얼얼했다 상처리가 오뚜기처럼 날 일으켜 세웠다 다시 창호의 손바닥이 날아왔다 난 쓰러졌다 일어섰다가 다시 따귀를 맞고 또 쓰러졌다 이미 내 바지는 흥건히 젖어있었다 방광이 풀려 참고 있던 오줌을 싸고 만 것이다 창호 손에 죽고 말 거란 공포 때문에 잘못했다는 말도 살려달라는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창호가 뜻밖의 말을 꺼낸 것이다 용서해준다 어? 난 내 귀를 의심했다 내가 똑바로 들은 게 맞는가 하고 아, 꿈이 아니란 걸 깨닫고 나니 가슴 속 깊은 곳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터져나왔다 난 감동하고 말았다 용서해준다는 창호의 그 말 한마디는 내가 지고 있던 시름의 짐을 단번에 내려주었다 창호는 내게 구원자나 다름없었다 난 창호가 원하는 일이라면 뭐든 들어줄 듯 내가 아끼는 것이 뭐가 됐든 내어줄 듯 창호에게 충성을 맹세했고 실제로도 그가 시키는 잔심부름을 비롯해서 그가 귀찮아하는 모든 일을 들어주었다 변비에 시달리는 그를 위해 대신 배설이라도 해줄 의약마저 있었다 난 철저히 길들여진 애완동물이 되고 말았다 내 건 뭐든지 그의 것이 되고 말았다 그건 당연한 것이었고 여자라고 예외가 되진 않았다 그런 창호는 고등학교 3학년 여름방학을 앞두고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나는 바람에 자퇴를 했고 그렇게 내 인생에서 휙 사라져버렸다 그때의 허탈함은 잊을 수가 없다 창호가 없는 난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었다 아이들은 다시 날 괴롭히기 시작했고 온갖 잔심부름을 창호가 끌어였듯 자기들도 내게서 얻어내길 원했다 창호가 떠난 학교 생활은 비참하기 짝이 없었다 그때마다 난 창호를 그리워했다 그리고 얼마나 세월이 흘렀을까 한 10년? 어쨌든 우연히 동창 모임에서 다시 만난 이후 창호는 어거지로 내 집을 다녀갔고 그 후 빈번히 전화연락을 해왔다 난 그의 전화를 무시하다가 결국 술집에서 다시 만났다 창호는 옆에 앉은 아가씨의 허연 허벅지를 큰 손으로 쓰다듬으며 아내의 얘기를 꺼냈다 어떻게 만났냐? 그냥 우연히 그래? 근데 뭐 특별히 좋아하는 거 있냐? 전에 빈손으로 가서 신뢰가 많았잖냐 이번에 갈 땐 뭐라도 사가야지 안 그러냐? 그러면서 은근히 물었다 어때? 그거는 몇 번이나 하냐? 한 달 아니 아니 일주일에 응? 히킥대는 아가씨의 눈치를 살피며 민망한 얼굴로 목덜미를 불키니까 창호가 껄껄거렸다 뭐 어때 친구끼리 난 불쾌한 얼굴로 대답을 꺼렸다 그러자 창호는 삐쳤다는 얼굴로 역시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이 새끼 소심하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네 변한 게 없어 난 버럭 화를 내고 싶었지만 참고 말았다 그걸 눈치챈 창호가 빈정거렸다 이 새끼 뭐 할 말 있냐? 난 욕 대신 당당하게 나가기로 했다 매일 한다 어쩔래? 매일? 거짓말 설마 매일 진짜라니까 난 어쨌든 우겼다 창호는 빙글에 웃었는데 속으로 아내를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음 그럴 수도 있겠네 원래 청순하게 생긴 애들이 더 밝히거든 왜 내가 너 먹으라고 준 년도 그러고 보니까 청순했지 난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어들고 싶었다 근데 얼마 전에 그년 봤는데 가정주부 아들하고 뜻밖이었거든 날 보고 슬슬 피해 그러면서 웃었다 너 뭐 계획 없어? 내가 눈치를 살피다 잽싸게 화제를 돌렸다 계획이라니? 아니 살아가려면 이 새끼야 지금 내 걱정하냐? 상처리가 그러는데 장인 밑에서 일한다며 그래 마누라한테 어디 기가 살겠냐 그래서? 매일은 거녁 한 번도 못하는 거 아니야 이거? 난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았다 해 기분 상했다면은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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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앞에 있던 폭탄주를 단번에 마셨다 한참 뒤에 그가 잔뜩 쥐에 짓거렸다 야 네 마누라 뭐 좋아하냐? 어? 다음에 갈 때 사각해 왜? 그런 거 없어 없어 뭘 좋아하는데 사간다니까 그런 거 없다니까 빨리는 거 좋아하냐 잠깐 무슨 소린가 하다가 장호를 죽일 듯 노려보았다 좋아하냐고 묻잖아 난 벌떡 일어나 창호의 셔츠를 낚아챘다 창호가 내 팔을 세게 뿌리쳤다 난 소파에 벌러덩 자빠졌다 이 새끼야 니 손씨 창호가 눈을 짙었고 앞에 있던 술병을 쓸어버렸다 술잔이 바닥에 깨졌고 쏟아진 술이 흥건했다 한 번만 다시 해 나 박창호야 박창호 잊어버렸어 이 새끼야 오빠 그만해 옆의 아가씨가 말리기 시작했다 난 다시 창호에게 대들지 못했다 내 전화도 쉽게 말해봐 난 무시하면 안 돼 내가 대꾸가 없자 창호는 사근하게 말했다 우리 친구 아니냐 그것도 아주 특별한 맞지 그 일이 있은 후로 난 창호가 전화를 걸어올 적이면 꼬박꼬박 받아 냈다 그러자 창호는 얌전해졌고 아내와 관련된 말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난 창호를 믿지 않았다 만날 때마다 창호는 학창시절 얘기를 꺼냈다 특히 자기와 나의 관계에 대해 이 새끼 이거 완전히 내 꼬붕이었는데 못 본 새 진짜 많이 컸다 생판 처음 보는 술집 아가씨들 앞에서 난 모욕감마저 느꼈다 그렇게 얘기는 흘러흘러 막판에는 그 여자에 대해 짓거렸다 며칠 전에 전화했는데 내 목소리 듣고 대뜸 하는 말이 전화 잘못 걸었습니다 그러잖아 아치하고 노은 게 몇 년 세월인데 계속 그렇게 생을 까는 거지 그래서 저번 금요일에 내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잡아버렸지 그래서요? 나왔어요? 창호 옆에 앉은 아가씨가 흥미있다는 듯 물었다 그럼 지가 어쩔 건데 남편한테 확 불어버린다니까 군말 않고 나온 거지 그래서 요번 가서 한바탕 요란하게 몸 좀 풀었지 창호는 껄껄거렸고 난 잔뜩 성난 얼굴로 앉아 있었다 창호가 날 걸고 넘어졌다 이 새끼 왜 이렇게 화난 얼굴로 있는 줄 아냐 아아 소심해가지고 좋아한단 말도 못하는 거를 내가 함 먹으라고 줬거든 아하하하 아가씨들이 나를 보고 와 하면서 웃었다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그때 함 하긴 했냐 난 대답도 못하고 무한해져 얼굴이 홍당무가 되고 말았다 내 옆에 있던 아가씨가 창호를 거들었다 딱 보니까 못된 것 같은데요 나도 그리 생각해 창호는 낄낄거리며 건배를 외쳤다 실컷 술자리에서 놀림감이 된 난 술값까지 계산했다 그렇게 창호를 만날 때마다 분노를 느꼈고 살이 맞아 느꼈다 창호 새끼가 죽어버렸으면 하고 바랐다 하지만 그건 덧없는 바람에 불과하다는 걸 스스로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더구나 집에서는 아내한테 시달려야 했다 당신 도대체 정신이 있어? 카드는 왜 이렇게 긁는 건데? 몽땅 다 술집이야 게다가 미친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쓸 데가 있어서 당신이 쓸 데가 어딨는데? 이번 달도 당신 부서에서 꼴찌 했다며? 아빠가 얼마나 속상해하시는 줄 알아? 그러니까 좀 잘해 보려고 그러는 거잖아 하! 그러는 게 술집 가서 돈 쓰는 거야? 이게 다 당신 돈이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난 아내에게 버럭 고함을 지르고 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그렇게 몇 시간 지나 안방 앞으로 오면 아내는 또 첫사랑한테 전화로 내 욕을 실컷 늘어놓고 있었다 나는 아내에게도 사리를 느끼고 있었다 창호와 아내를 세트로 죽여버리고 싶었다 아내를 창호에게 넘겨버리는 망상마저 들었다 창호가 아내를 강제로 범하는 망상에 사로잡혔던 거다 떨쳐버리려 해도 쉽사리 떨쳐내기 힘든 망상이었다 하지만 그 망상이 현실이 된다면 난 죽음할 것이다 창호를 내 삶에서 떨어져 나가게 할 방법은 없을까? 맞다! 그 여자! 어쩌면 창호를 감옥으로 다시 보내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 며칠 후 심부름센터로 연락을 해 창호를 미행하라고 시켰다 창호 말처럼 녀석은 금요일에 웬 여자와 외곽에 위치한 모텔에 들른다고 했다 그들이 모텔로 들어갔다 나오는 사진이 내 손에 들어왔다 난 사진 속 창호가 만난다는 여자의 얼굴을 확인했다 창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그 여자가 맞았다 여자 앞에서 뜬 눈으로 꼬박 밤을 세우던 날이 생각났다 가슴이 아팠다 그렇다 창호한테 유린당하고 돈을 뜯기는 여자를 구해주는 정의로운 일이기도 했다 창호에게 그렇게 당하는 것보다는 남편한테 들키거나 아니면 내가 바라는 대로 간통죄로 감옥에 가는 게 나을 것이다 난 전회를 걸었다 당신 아내에 관한 겁니다 내가 본 남자는 덩치가 큰 인상 더러운 남자였다 키도 180cm 정도로 창호와 비슷했다 오호, 난 남자의 체격에 믿음이 갔다 창호에게도 밀리지 않을 체격이었다 남자는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었는데 사진이 든 회색 봉투를 그의 사무실 앞에 두었다 문을 두드리고 후다닥 자리를 피했다 잠시 뒤 남자가 사무실 문을 열고 바닥에 얌전히 놓인 봉투를 보았다 잠깐 망설이다가 결국엔 봉투를 들고 안으로 들어갔다 남자는 내 계획대로 금요일에 창호와 자신의 아내가 든 모텔로 차를 몰았고 난 그 뒤를 미행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남자는 씩씩거리며 모텔로 한급히 들어갔다 난 그걸 확인하고 차를 돌렸다 며칠 잠잠했다 집에 있는데 누군가 벨을 막 눌렀다 난 방에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신경질을 내며 현관으로 갔다가 내 방문을 벌컥 열었다 아내의 얼굴은 경직돼 있었다 당신 친구 잠시 벨소리가 멎었다 아무도 없어 난 도리 없이 문을 열었다 왜 이리 늦게 열어 난 슬금슬금 물러났다 아내를 보던 창호가 반갑게 인사했다 아 이거 오랜만입니다 뭐 전에는 빈손으로 와서 미안했습니다 뭐 사올 거는 없고 이거 화장지 잘 풀리는 집이란 상표가 찍힌 화장지였다 네 아내는 화장지를 받고는 뒤로 물러났다 창호는 아내를 흘깃거리며 소파로 왔다 난 맞은편에 앉았다 아내가 조심스레 말했다 저 오늘은 맥주 없는데요 아 괜찮습니다 신경 안 써도 돼요 뭐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주세요 네네 아내는 얼버무리며 컵에 물을 따라 가져왔다 물을 단번에 마셔버린 창호가 컵을 내려놓았다 무슨 일로 뭐 꼭 무슨 일이 있어야 오냐 그건 아니지만 전부터 온다 온다 하다가 못 왔잖아 그러면서 말을 흐렸다 난 아내에게 방에 들어가 있으라 했다 웬일로 창호는 아내를 순순히 보내주었다 방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창호가 말문을 열었다 실은 말이지 창호가 입을 댔다 딱 본론만 얘기할게 어? 너 삼촌 있냐 뭐? 삼촌? 창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왜? 누가 꼬질렀는지 그년 남편이 우리 관계를 알아챘잖아 뭐 그 새끼가 법적인 건 묻지 않겠다면서 대신 삼촌을 해달라잖아 내가 그년한테서 뜯어낸 돈인데 그걸 내가 아직 가지고 있겠냐 벌써 다 썼지 좀 도와줘 난 곤혹스러웠다 제기를 이런 식으로 일이 풀리다니 창호는 불쌍한 표정을 지으며 날 보고 있었다 그게 나도 도와주고 싶은데 그렇게 큰 돈이 갑자기 야 니가 안 도와주면 나 간빵 간다 어? 간통죄로 쳐넣겠다는데 최소한 그년한테 뽑은 돈만이라도 돌려줘야 안 되겠냐 그렇긴 한데 나한테 그 돈이 누가 꼬질렀는지 모르지만 그 새끼 잡히기만 하면 내가 그냥 확 죽여버릴 건데 그 새끼가 대신 내라고 말이지 날 똑똑히 보면서 창호가 욕을 뱉어냈다 창호가 날 지목하며 말하는 것 같아 조마조마했다 내가 친구가 어디냐 너 말고 난 어찌하지도 못하고 이마에 맺힌 식은땀만 훔쳤다 그럼 며칠만 기다려봐 고맙다 역시 그럼 너만 믿고 간다 창호는 안방으로 성큼성큼 가더니 아내다 대고 소리쳤다 저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문이 열렸고 아내가 어색한 표정을 지으며 나타났다 네 안녕히 가세요 창호가 가자마자 아내가 다짜고짜 화를 냈다 뭔데? 돈 빌려달라고 온 것 같던데 도대체 얼마를 달래? 그게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해? 뭘 알아서 당신 돈 주기만 해봐 아주 그럼 이혼이야 이혼 난 안절부절 못하고 발만 굴렀다 사실 창호는 빌려달라는 게 아니라 내놓으라고 으름장을 놓고 간 거나 같았다 몇 시간 뒤 안방 문에 귀를 갖다 댔을 때 아내는 첫사랑에게 시시콜콜 그 밤 있었던 일을 또 전화로 털어놓고 있었다 그러면서 딱 거절하지 못한 우유부단한 날 맹공격하기 시작했다 난 들어가 전화줄로 아내의 목을 졸라버리고 싶었다 다음날 창호를 회사 앞에서 만났을 때 아내 핑계를 댔다 아내가 반대한다는데 창호가 뭘 어쩌겠나 싶었다 그 있잖아 나도 해주고 싶은데 마누라가 결사 반대를 한다 마누라가? 돈 해주면 당장 이혼이라도 할 기세인데 그래? 넌 해줄 생각이 있는데? 난 당황하면서도 긍정했다 흠 그렇단 말이지? 너 마누라한테 꽉 잡혀 사는구나 아니 그건 아니고 이 새끼 여자한테나 잡혀가지고 옛날이나 변한 게 없잖아 어찌 그렇게 사냐 난 머뭇거렸다 내가 손 좀 봐줄까? 어? 너한테 절대 복종하게 날 무시하는 건 너도 무시한다는 소리거든 아내가 널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게 그거잖아 평소에 널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그게 전부 다 네가 장인 밑에서 일하니까 그런 거 아니냐 내가 다 짐작하고 있었다 아니야 딱 보면 알아 부정하지 마 그러면서 창호는 사라져버렸다 난 아내를 손봐주겠다는 창호의 말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해 떨고만 있었다 며칠 후 창호에게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좀 만나자 네 마누라리로 할 얘기가 있다 회사 근처 공원 벤치에서 창호는 잠옷 심각하게 나를 맞았다 어 어서와 난 창호 옆에 얌전히 앉았다 창호는 뜸을 들이다가 입을 뗐다 네 마누라 딴 새끼 만나는 것 같더라 단도직입적이다 그러나 난 놀라긴 커녕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괜찮냐 난 그렇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너무 덤덤한 반응을 보이니 창호가 내 눈치를 조심스레 살폈다 혹시 알고 있었던 거 아냐 난 부정하지 않았다 알고 있었는데도 가만 내버려 뒀단 말이야 창호의 목소리가 커졌다 구질구질하잖아 모른 척 가만히 있는 게 더 구질구질하다 하 참 넌 참 속도 좋다 정말 난 비굴하게 웃었다 이 새끼 정말 변한 게 없네 변한 게 소심에 빠져가지고 뭐 뾰족한 수도 없고 이혼 당할까 봐 겁내는 거 아냐 이 병신같이 난 휙 창호를 쏘아 보았다 이 새끼 나한테 자존심 내세울 거 아니잖아 네 마누라한테 세워야지 난 발끝으로 시선을 내렸다 내가 손 좀 봐줄까 그 연놈들 난 펄쩍 뛰었다 그러지 마라 가만 둬라 가만 두라고? 제정신 있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가 뭘? 내가 잠깐 심부름센터 운영했었거든 바람 피우는 엿놈들 혼내주는 게 내 일이었다 뭐 그러다 잘못돼서 사기로 깜빵도 다녀왔고 심부름센터? 난 불길한 느낌을 받았고 확인해 보고 싶어졌다 그건 어떻게 됐는데 뭐? 돈 아 그거? 뭐 대충 해결될 거 같다 누가 꼬질러는지 그 새끼 잡아 족치려고 그랬는데 그럼 뭐 하겠냐 다 끝난 일인데 그 남편하고도 원만하게 해결봤다 잘 됐네 근데 남편한테 사진 갖다 준 놈이 앞만 봐도 그녀는 무척 사랑하는 거 같단 말이지 창호는 나를 빤히 바라보았다 난 심장이 벌렁거렸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 여자한테서 떨어지라고 근데 뭐 놈의 진심을 받아들일 생각이다 어쩌겠냐 역시 창호는 모든 걸 알고 있다 난 창호 새끼 손바닥에서 논샘이다 나는 스스로가 한심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창호가 툭하고 강하게 어깨를 내리쳤다 학창시절 같았으면 나귀를 올려쳤을 테지 걱정할 거 없다 난 아주 잠깐 창호가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생각에 이상스레 마음이 놓였다 그날도 별일 아닌 걸로 아내와 대판 싸웠다 내 뒤에는 창호가 버티고 있다는 생각 때문인지 아내에게 버럭 화를 내기 일쑤였고 아내 역시 지지 않고 덤벼들었다 실행에 옮기진 못했지만 아내의 따귀를 올려붙이려 팔을 쳐들기까지 했다 아내는 당황한 모양이었다 아니 겁을 먹은 것 같았다 난 득이 만만해졌다 아내도 어쩔 수 없는 여자였어 아내가 불쌍하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난 꽉 문을 쳐닫고 내 방으로 들어와 버렸다 아내는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서 있을 것이다 예상치 못하게 뒤통수라도 세게 맞았다는 바보 같은 표정으로 난 신바람이 났다 잠시 후 안방 앞에 섰다 아내가 첫사랑에게 무슨 소리를 짓거릴지 궁금했다 분명 내가 변했다고 말할 테지 이게 모두 창호 때문이긴 하다 아내도 그걸 눈치챘을 것이다 아내는 창호와 날 싸잡아 비난할 거고 그 비난 수위가 오늘은 더 높을 것이다 난 문에 귀를 바싹 붙였다 그런데 방 안이 조용했다 조심스레 문을 열었을 때 아내는 이불을 덮어쓰고 죽은 듯 누워있었다 아내는 첫사랑과 통화를 못한 것 같았다 난 그 이유를 잠시 뒤 알게 됐다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창호였다 탁 쳤는데 억 하고 넘어가대 제기랄 어떻게 된 거야 실수야 실수 혼만 좀 내줄랬는데 일이 틀어졌다 창호를 탓하는 건 의미가 없었다 당장에 아내 첫사랑의 빌라로 차를 몰고 갔다 창호가 현관문을 열어주었다 아내 첫사랑 집 앞에서 대기하다 집으로 밀고 들어왔는데 말싸움 끝에 일이 터졌다는 것이었다 아 너무 뻔뻔하게 나와서 나도 모르게 그만 아 참아야 했었는데 미안하다 난 대꾸할 말을 못 찾았다 시체를 현관에서 화장실까지 끌고 갔다는데 그렇지 않아도 핏자국이 바닥에 그려져 있었다 창호는 욕조에 시체를 밀어넣고 옷을 홀라당 벗겨냈다 난 걸레를 적셔 현관에서부터 화장실에 잃은 핏자국을 쪼그리고 앉아 열심히 닦아내기 시작했다 쓸데없는 짓 마라 루미널 반응을 하면 다 나오겠지만 그렇다고 핏자국을 가만히 두고 싶진 않았다 창호는 연장통을 뒤져 톱을 찾아냈다 확실히 처리하자 창호는 곧 발가벗었다 너도 벗어 멀뚱히 보았다 너도 도와야지 나는 옷을 벗었다 번데기처럼 쪼그라든 성기를 끄덕이며 우리는 조용히 일만 했고 쓰레기 봉투에 처리했다 일을 끝내고 났는데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다 걱정 마라 아무 일도 없을 테니까 그리고 난 너 불행하게 사는 거 싫다 창호가 내 등을 토닥이며 창호가 내 등을 토닥이며 자기 가슴에 날 가볍게 안았다 아내는 히스테리를 부렸다 모두 첫사랑과 전화를 하지 못한 이유에서일 것이다 난 아내가 애를 태우며 발을 동동 구르는 모양을 지켜보며 희열에 사로잡혔다 가끔 그런 아내를 보며 즐기고 있는 내가 지독한 악당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그날 저녁 아내는 분명 첫사랑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여기고 어디 간다는 말도 없이 집을 나가버렸다 난 아내가 그 첫사랑 집으로 간다는 걸 눈치챘지만 굳이 말리지는 않았다 집은 깨끗이 치워져 있었다 첫사랑은 어디에서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아내는 헛걸음을 하고 돌아올 게 틀림없었다 난 혼자서 애를 태울 아내를 속으로 실컷 굴려주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오래 가진 못했다 며칠 뒤 뉴스에 첫사랑의 집이 나왔다 아내의 첫사랑은 아내 말고도 진지하게 만나던 여자가 있었다 그 여자가 실종신고를 냈고 경찰이 첫사랑의 집을 수색했다 그 뉴스를 접한 아내는 충격을 받은 모습이었다 뭐라고 위로라도 해야 할 판인가 그 와중에도 아내의 속을 뒤집고 싶었다 그 놈 다른 여자 있었던 거 알고 있었어? 꽤 깊은 사이가 뜬대 아내는 입을 꼭 다물고 끙거렸다 그 놈 다른 여자 있다고 얘기했어? 안 했을 것 같은데 아니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다고? 에이 거짓말 몰랐잖아 뉴스 보고 처음 알았지? 그 놈 죽은 거보다 그 놈이 다른 여자 만난 거에 더 여의봤지? 맞지? 아내가 날 죽이기라도 할 듯 노려보았다 당신은 속은 거야 그 놈이 감쪽같이 가지고 논 거지 당신은 그것도 모르고 전화에 대고 낄낄 거린 거고 어디서 이렇게 술술 말이 풀려나오는지 내가 생각해도 놀라웠다 난 아내한테 품고 있던 악의를 마음껏 드러냈다 아내는 몸을 떨며 나를 노려보았다 아내가 내게 팔을 휘두르며 덤벼들었다 긴 손톱으로 내 손등을 긁었다 살같이 벗겨져 따끈거렸다 난 나도 모르게 아내의 뺨을 호되게 갈겼다 아내가 폭 고꾸라졌다 난 아내의 얼굴을 주먹으로 연방 내려쳤다 아내는 팔로 머리를 감싼 채 주먹질을 맞고 있었다 그러다 비명을 지르며 일어서 방으로 달려갔다 문을 닫으려는 걸 저지하다 문틈에 새끼손가락이 끼이고 말았다 난 숨통이 떨어져 나갈 듯 비명을 질렀다 아내는 도로 문을 열지도 않고 그대로 눌러버렸다 손가락 마디가 두둑 부러지는 지독한 고통을 느꼈고 난 문에서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손가락을 붕대로 칭칭 감고 난 식탁에서 아내를 노려보았다 아내는 소파에 앉아 고민에 빠진 얼굴로 꺼진 텔레비전에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었다 내 손가락을 이렇게 만든 아내를 맘속으론 이미 수백 번 죽이고 또 죽였다 갓가지 방법으로 여러 상상을 하며 아픈 내 손가락을 달랬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웬 남자 둘이 찾아왔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아내는 거실로 나와 있었다 형사들은 이것저것 아내에게 물었고 아내는 조곤조곤 답을 해나갔다 자신이 첫사랑의 내 언어였음을 숨기지 않았다 난 아내에게 그런 존재였다 형사가 느닷없이 나한테 질문을 던졌다 남편분도 알고 계셨나요? 아내분에게 다른 남자가 있단걸 난 덜컥 심장이 내려앉았다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알고 있었어요 아내는 똑 부러지는 정확한 발음으로 형사에게 일렀다 인연을 그냥 난 아내를 노려보았다 이 눈길을 형사 하나가 눈치챘고 난 이내 실수했다는 걸 깨달았다 형사들은 그렇게 가버렸고 난 아내에게 성을 냈다 뭐 하자는 거야? 뭘? 내가 언제 알았다고 치랄이야? 몰랐다고? 다 알고 있었잖아 난 숨긴 적 없어 그런데도 몰랐다고? 당신 바보야? 내가 언제? 난 전혀 몰랐어 손가락은 왜 다쳤는데? 난 꿀먹은 벙어리가 됐다 대신 찬물만 벌컥벌컥 들이켰다 한순간 살인 용의자가 되고 말았다 아내를 노려보던 내 눈길을 형사가 보고 말았다 이제 어쩌면 좋은가 당신이 죽였지? 아내가 조심스레 물었다 아니 그래? 그럼 누가 죽였는데? 그럼 누가 죽였는데? 아내는 살금살금 다가오며 캐물었다 난 안 죽였어 그니까 누가 죽인 건데? 난 중학교 시절 선생의 질문이 생각났다 그래 누가 그랬는데? 니 똑바로 대답 안 하면 니가 감옥 간데이 누가 그랬노? 니는 알고 있잖아 누구? 그러니까 누가 죽인 건데? 누가 죽인 건데? 김정이 니는 알고 있잖아 여기 있는 선생님들한테 니 본거 고대로 말하기만 하면 되는 기라 걱정할 거 전혀 없다 누가? 당신이 안 그런 거 다 안다니까 선생님한테 다 털어놔 봐라 김정이 니 있는 대로 말 안 하믄 니가 감옥 간데이 거가 어떤 데인지 상상도 못할 끼다 당신은 살인 같은 걸 할 사람이 못 돼 누가 죽인 거야 응? 누가 김정현 바른대로 말 안 하나 창 창호 박창호 아내가 빤히 나를 보고 있었다 아내는 그 즉시 전화기로 달려갔다 난 아내를 말리려 쫓아갔다 아내는 잽싸게 안방으로 뛰어들어갔고 문을 잠가버렸다 난 닫힌 문을 미친 듯 두드렸다 아내는 곧 문을 열고 내 앞에 나타났다 당신은 걱정 없어 당신이 죽인 것도 아니잖아 나는 휘청 현기증을 느꼈다 그로부터 얼마 동안 창호를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난 창호가 다시 나타날 걸 예감하고 있었다 학교로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학교로 다시 돌아왔던 것처럼 내게 돌아올 것이다 내 예감은 적중하고 말았다 창호는 어찌된 노릇인지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 난 상철에게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내도 창호가 풀려난 걸 알고 있었다 시체 어디 있어? 아내가 흑박질렀다 시체라니 그 사람 시체 어디에 처리했냐고 몰라 기억해내 아내는 창호가 시체를 어디다 숨겼는지 내게 추궁했지만 난 기억할 수 없었다 첫사랑이 살던 아파트 뒷산 어디에다가 묻었는데 정확한 위치를 기억할 수 없었다 도대체 아는 게 뭐야 이 병신아 아내는 분통을 터뜨리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난 학창시절 그때처럼 넋이 나갔다 창호가 온다 창호가? 난 다급히 차를 몰고 집으로 왔다 계속 벨을 눌렀는데도 문이 열리지 않았다 난 바지주머니를 뒤적여 열쇠를 꺼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아내는 안방 침대에 앉아있었다 빨리 가자 어딜? 빨리 왜 이래? 창호가 올 거야 빨리 하 이번엔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을 거야 무슨 말이야? 그런 게 있어 아내는 굼뜨기만 했다 빨리 내 말 좀 들어 한 번만이라도 남편 말 좀 들어주면 안 되냐 제발 나의 간곡한 부탁에 아내가 마음을 돌렸다 엘리베이터가 오늘 따라 더디게 올라오는 것 같았다 땡 하며 우리 앞에 엘리베이터가 섰을 때 그 문이 열리면 창호가 턱 하니 서 있을 것만 같았다 난 비상계단으로 아내를 끌고 가려 했다 왜 이래 진짜 문이 열렸을 때 엘리베이터 안은 다행히 비어 있었다 아파트 동을 빠져나와 주차한 곳으로 아내를 데려갔다 차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다 아내가 조수석에 올라타자 나는 시동을 걸었다 차가 빼곡히 주차되어 있어 빠져나오는 게 쉽지 않았다 천천히 후재를 한 뒤 핸들을 바로 잡았다 앞으로 길이 뚫렸고 엑셀을 지그시 밟았다 차가 왼쪽 코너를 돌고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도로로 진입하려 했다 다른 차들이 지나가는 바람에 잠깐 기다렸는데 도로가 비었을 때 핸들을 오른쪽으로 꺾었다 이제야 완전히 아파트를 빠져나오게 됐다 그때였다 누군가 앞창을 손바닥으로 꽉 내리쳤다 창호였다 난 본능적으로 엑셀을 밟았고 창호는 옆으로 비켜나는 듯 하다가 차를 놓치고 넘어졌다 차는 얼마 달아나지 못하고 사거리 신호등에 걸렸다 인간들이 도로를 건너기 시작했다 바람불이 깜빡거리고 있을 때 창호가 멀리서 씩씩거리며 달려오고 있었다 빨리 빨리 뒷창으로 쫓아오는 창호를 본 아내가 재촉했다 난 신호가 바뀌지도 않았는데 차를 출발하려 들다가 막 뛰어든 아이 하나를 칠 뻔했다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나를 보았다 그럼에도 난 쓰러진 아이를 피해 차를 출발하려 들었고 사람들이 손으로 나를 막 가리켰다 뺑소니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얼마 가지 못해 시장통 입구에서 차를 세우고 말았다 아이는 다행히 괜찮았다 다시 차를 출발하려 들었을 때 아내가 아내가 끔쩍 놀라고 말았다 뒷좌석에 창호가 팔짱을 끼고 앉아 있었다 어디 그리 급하게 가 아니 볼 일이 좀 있어서 내가 말을 흐렸다 아내는 가끔 백릴러를 흐끔거렸는데 창호가 눈이 마주치면 급히 시선을 내렸다 하아 오랜만에 코에 바람이나 좀 넣을까 뭐 가까운 산으로 산을 낀 도로에는 지금 다니는 차들이 없었다 그 도로로 천천히 차를 몰았다 창호가 창문을 내리더니 바람이 맞았다 음 좋은데 갑갑한 데 있다가 탁 트인 데 나오니까 역시 좋다 안 그러냐 어 어 창호는 아내에게도 물었다 안 그래요? 예 창호는 다리를 벌리고 아내를 보고 소리 없이 웃었다 여기서 세우지 인적 없는 산 아래에 차를 세웠다 내려 창호가 명령했다 내가 먼저 차에서 내렸다 아내도 따라 내리려 하자 창호가 말렸다 잠깐 서두를 거 없잖아요 아내는 창호가 시키는 대로 했다 창호는 입맛을 다시곤 창밖을 휙 둘러보더니 말했다 어 밖이 좋겠네 그냥 내려요 아내가 내리고 나니 창호도 차에서 내렸다 올라가 산은 그리 가파르지 않았다 난 아내의 손을 붙잡고 산으로 올라갔다 창호는 뒤에서 따라왔다 오랜만에 산행이라 쉽지 않았다 아내는 이미 지쳐버린 듯 했다 서늘한 바람이 몰려왔고 젖은 땀 때문인지 오한이 들었다 창호는 잔뜩 찡그린 얼굴로 나와 아내를 번갈아 보았다 난 무슨 말이라도 해야 했다 그게 말이지 네가 뭘 오해하는 것 같은데 오해? 기가 찬 얼굴로 창호가 반문했다 그래 그게 그만해라 변명 따윈 듣고 싶지 않다 난 널 탓하고 싶지 않아 창호는 분명 아내를 보고 있었다 다 인연 때문이겠지 아내는 위협을 느꼈는지 흠칫 물러섰다 정연이가 말했던가 우린 옛날부터 서로 나누면서 지냈다고 아내가 두려운 눈길로 창호를 보았다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새끼 넌 가만히 있어 창호는 다시 아내를 보며 말했다 뭐든 나눠 가졌다고 흠 난 창호 앞을 가로막고 섰다 비켜 이 새끼야 창호는 내 뺨을 세게 갈겼다 난 울부니 치솟았다 누가 잡아먹기라도 하냐 창호는 날 밀치고 아내 쪽으로 다가섰다 아내가 뒤로 발을 빼다 재바람에 쓰러졌다 아내를 내려다보던 창호가 아내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을 잡을지 말지 아내가 망설였다 걱정 마요 안 잡아먹으니까 그러면서 자기 손을 잡으라고 체근했다 아내가 바르르 떠는 손을 도리 없이 내밀자 창호가 그 손을 와락 낚아챘고 순간에 아내를 일으켜 세우더니 거칠게 키스를 해대기 시작했다 난 당장 창호에게 달려들었고 그 틈에 아내는 창호한테서 벗어났다 아내는 구역질을 하며 침을 뱉었다 이 새끼가 창호는 내 목덜미를 낚아채더니 날 걸어 넘어뜨렸다 그러고는 발길질을 퍼부었다 그것도 모자라 내게 올라타더니 계속 주먹을 내리쳤다 내 볼은 금방 터져나갔다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비틀대자 창호가 일어섰다 배신자 새끼 돌아설 듯하다 다시 내 얼굴로 발길질을 했다 난 피가 섞인 침을 뱉으며 둥그렀다 잠시 뒤 눈을 돌려 아내 쪽을 보았다 아내에게 다가선 창호는 발버둥치는 아내의 머리채를 붙잡고 얼굴에 주먹질을 가하고 있었다 아내가 쓰러지자 아내의 셔츠를 서슴없이 올렸다 창호는 거추장스러운 브레이지어를 벗겨내고는 드러난 맨가슴을 움켜잡고 집요하게 핥아댔다 거기서 입을 떼고 다급히 고개 숙여 아내의 바지를 무릎까지 끌어내리고는 곧바로 팬티 안으로 손을 밀어넣었다 아내가 비명을 지르며 발악했지만 팬티는 이미 허벅지까지 내려와 있었다 창호는 거뭇한 음모에 흥분해서는 한 손으로 자기 바지와 팬티를 대충 내려 넓적한 궁둥이를 반쯤 드러내고 위에서 들썩거렸다 그러면서 아내의 꽉 다친 입술에 자기 혀를 쑤셔 넣으려 했다 아내는 창호의 얼굴을 두 손으로 죽을 힘을 다해 밀어냈다 창호는 아랑곳 않고 아내의 연방 솟구치는 어깨를 한 손으로 꽉 내리눌렀다 다른 손은 아내의 밑살 속에 찔러넣고 강제로 허벅지를 벌렸다 아내는 즐겁하며 하체를 뒤틀었고 두 손으로 창호의 목을 감싸주고 졸랐다 창호는 그런 아내에게 주먹을 한 차례 날렸고 얼굴을 정면으로 얻어맞은 아내는 순간 기운을 잃으면서 창호의 목을 감싸고 있던 손을 무력하게 풀어버렸다 창호가 입꼬리를 추워 올리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아래로 시선을 내렸을 때 내가 달려들었다 난 풀어낸 내 바지 벨트로 창호의 목을 꽉 졸라버렸다 창호가 상체를 쳐들며 비틀댔다 난 창호와 함께 벌러덩 뒤로 나자빠졌다 창호는 내 위에서 자기 목을 감싼 벨트를 풀려고 버둥거렸다 난 욕을 뱉으며 조르고 또 졸랐다 한순간 창호의 팔에서 힘이 풀려나갔다 벌려진 손이 보였다 끝났구나 싶어 창호를 옆으로 밀어내렸는데 갑자기 창호가 도로 주먹을 쥐고는 내 쪽으로 몸을 돌려 내 목을 조르기 시작했다 난 창호의 풀같은 눈을 보고 이제 죽었구나 했었다 이 새끼! 창호는 두 손을 맞잡고 내 목을 힘껏 졸랐다 몸부림쳤지만 벗어날 수 없었다 점점 의식이 희미해짐을 느꼈다 그런데 창호가 비명을 지르며 내게서 떨어져 나갔다 머리를 감싸주고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 그의 두 손은 검붉은 피로 흥건했다 아내가 큼지막한 돌 하나를 떨어뜨렸다 그러곤 나를 보았다 공허한 눈길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자기 목덜미를 와락 거머쥐었다 아내의 손가락 사이로는 굵은 핏줄기가 주르륵 흘러내렸다 잠시 뒤 창호는 찔러넣었던 맥가이버 칼을 아내의 목에서 천천히 빼냈다 그러면서 만족스러운 눈길로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보았다 아내에게서 시선을 거둔 창호는 나를 향해 웃었다 그 웃음은 서늘한 칼날로 여자의 치마를 들췄던 그 옛날의 웃음과 어딘지 닮아있었다 창호는 아내를 밀쳐버리고 일어서려 했지만 잠시 비틀거렸다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며 얼굴을 찌푸렸다 난 창호 곁으로 갔다 창호가 내 쪽으로 힘겹게 고개를 돌리며 손을 내밀었다 난 그런 창호의 얼굴로 냅다 돌을 내리쳤다 창호는 허무하게 쓰러져버렸다 쓰러진 창호를 보고 있자니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는지 혼란스러웠다 창호가 갑자기 버둥거렸다 이번엔 두려움 때문에 반사적으로 창호의 머리통을 몇 차례 더 내리찍었다 시퍼렇게 눈을 뜬 채 반드시 누워있는 창호를 보았다 창호의 죽음이 믿기지 않아 옆구리를 툭툭 건드려 보았다 미동은 없었다 창호가 낯설기 그지 없었다 피가 흥건한 돌을 힘풀린 손에서 놓쳤다 아내는 피에 젖은 목덜미를 누른 채 수풀에 쓰러져 간절한 눈길로 나를 보고 있었다 저 여자는 내게 뭘 기대하고 있을까 살려달라고 아내는 분명 그걸 기대하고 있었다 남편이니 당연히 그렇게 해주리라고 그런데 내가 정말 해줄 거라 기대하는 건가 창호를 향해 돌을 내리찍었다고 자기도 구해줄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건 말할 것도 없이 별개의 문제다 시간이 흐를수록 아내는 불안한 얼굴로 동정이라도 일으켜보려는 가식의 얼굴로 날 살피기 시작했다 내가 아내에게 느꼈던 몸열이 하나씩 스쳐갔다 난 몸통에 핑이 박힌 벌레를 관찰하는 아이처럼 그렇게 아내를 보았다 기다리다 지쳤는지 스스로 일어서려 시도했지만 곧바로 수풀에 얼굴을 쳐박고 말았다 얼굴을 쳐둔 아내는 죽일 듯이 나를 쏘아 보았다 아내의 신경질적인 눈은 이렇게 소리치고 있었다 제발 뭐라도 하란 말이야 이 머저리 병신 같은 놈아 나는 실소했다 아내는 평소대로 나온 것이다 그래 그게 당신한텐 더 잘 어울려 난 죽어가는 아내를 남보듯 무시하고 산을 내려왔다 운전석에 앉아서 아내가 있는 산등성 쪽을 응시했다 날은 점점 어두워지고 있었다 아내는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래 운에 한번 기대 보는 거다 사실 난 재수가 썩 좋은 놈이 못됐다 아내는 이를 갈며 살아났고 곧 내게 돌아왔다 혼자도 아니었다 아내 첫사랑을 창호와 함께 죽인 공범자로 또한 창호를 죽인 살인범으로 아내는 그렇게 날 지목했다 난 경찰에서 떠오르는 대로 진술했는데 별다른 이변 없이 진술한 장소 부분에서 아내의 첫사랑 시체가 나왔다 난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식의 그 어떤 구차한 변명도 구구절절 늘어놓지 않았다 난 얼마 뒤 교도소로 들어왔다 세상과 단절된 이 좁은 공간이 내가 있을 곳이 됐지만 아무런 책임도 질 필요 없고 아무런 변명도 할 필요 없는 이곳이 가끔은 너무도 편안하다는 느낌마저 들고 난다 그러던 어느 쓸쓸한 밤에 누구를 보았다 창호였다 창호는 어떻게 여기로 들어왔는지 조용히 나를 보고 있었다 난 창호가 두려웠다 눈을 떴다 동료 죄수들의 지독한 코 고는 소리 외엔 고요한 밤이었다 그리고 방금 봤던 창호는 거짓말처럼 없었다 창호는 개꿈에 불과했다 여긴 사실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아니다 교도관은 잠도 자지 않고 수고스레 나를 지켜주고 있었다 기상시간도 아직 먼 것 같았고 난 다시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았다 지금 더없이 만족스러운 기분이 내 몸을 감싼다 네 2009년 개간미스터리 겨울호에 실렸던 작품 탈출이었습니다 2008년 동성로라는 작품으로 역시 같은 개간미스터리에서 신인상을 받았던 작가인데요 탈출에 성공을 한 건가요 이 책 읽으면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의 엄석대 생각도 했고요 그래도 엄석대는 이 창호에 비하면 참 비교할 수는 없지만 양반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물론 이 남자의 선택이 옳지 않지만 스토리상으로는 말이 된다 그러면서 아무튼 결국 학교는 사회의 축소판인 거잖아요 학교에서 벌어지는 일들 우리 어른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면서 어떤 비극의 씨앗이 잉태되지 않도록 그런저런 많은 생각이 들던 작품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좋겠네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